자 사관학교 미적분 1 1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제가 현장에서 시간이 없어서 미리 제가 스튜디오 와서 일단 따로 촬영을 하는 거니까 왜 이제 스튜디오냐고 또 하지 말고 저도 현장에서 하고 싶어요 자 아무튼 이제 1번부터 좀 같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사관학교 나형 9번 문제였고 간단한 넓이 문제인데 너무 머리를 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자 번호에 맞는 그 문제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자 그래서 저스트 계산도 잘 하셔야 되겠지 자 먼저 나와있는 함수가 둘 다 2차 함수니까 대칭성 감안을 하셨을 때 보세요 얘가 대칭축이 0이야 얘가 대칭축이 4인데 자 이제 두 개 특징은 둘 다 최고창 개수가 똑같죠 자 그럼 결국 뭐냐 중간에 교점은 당연히 정중앙인 자 얘는 평균에 있을 거고 자 이건 뭐 계산 없이도 일단 갈 수 있죠 자 그리고 왼쪽 오른쪽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자 두 개 더하자고 돼 있는데 S1와 S2는 두 개 당연히 똑같을 거야 자 그래서 얘를 한쪽을 구해서 자 얘는 두 배를 하시면 되니까 자 두 배를 먼저 시키시고 자 그리고 요 넓이는 요 함수에서 이 함수를 뺀 거를 0부터 2까지 정적분한 결과랑 당연히 똑같죠 자 그리고 식을 쓰자 0부터 2까지의 요 함수는 자 얘는 X-2의 제곱 X-4구나 자 X-4의 제곱 자 그리고 빼기 자 얘는 X의 제곱에 DX다 요렇게 일단 되실 거고 뭐 전개하셔도 상관이 없겠죠 자 마이너스 8의 X 플러스 16이야 자 그대로 일단 적분하자 자 2 그냥 두시고 자 얘 적분한 마이너스 4의 X의 제곱 더하기 16의 X다 요렇게 일단 되고요 자 0부터 2까지 되겠지 자 계산하자 자 두 배 이렇게 써주시고 자 2를 집어넣으면은 자 얘는 마이너스 16 자 더하기 자 얘는 32다 요렇게 일단 되기 때문에 답은 32라는 거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죠 자 이제 포인트라고 하면은 항상 그런 거 아니야 자 지금 봐봐 얘랑 얘 두 개 최고차인 개수가 뭐일까요 자 최고차가 같죠 자 그래서 정중앙에 자 교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지 자 이거 마치 정규음퍼는 비슷한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너희 표준 편차가 똑같고 평균이 다른 정규음퍼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우리가 이게 M1이야 자 이게 M2다 이렇게 일단 지정했을 때 자 교점은 계산 없이 바로 나오죠 걔랑 똑같잖아 자 그래서 여기가 M1 더하기 M2의 평균이니까 자 나누기 2다라고 쓰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러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 있죠 자 2번 문제 같이 한번 보자 자 굉장히 좋게 잘 출제가 된 문제인데 자 우리 수업 때 많이 했던 얘기니까 드릴 할 때도 얘기 많이 했었어요 자 이거 좀 하나 보자 근데 저한테 직각 삼각형이 있어요 직각 삼각형에서 가장 특이하게 보셔야 될 거는 자 빗변에 내린 뭐가 있을까 수선이 있는데 자 그 중에 제일 특이한 거 자 만약에 수선을 이렇게 탁 내렸어 자 그랬을 때 요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 두 개 무슨 의미인가 닮음 이제 자 그럼 이제 뭘 알 수가 있냐 선생님 만약에 얘가 A가 되고 얘가 B다라고 뒀을 때 자 요거 대 얘 있죠 자 이걸 비율은 A제곱 대 B의 제곱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자 이거 이제 부가 설명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냥 생략하자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얘 있죠 자 얘는 길이 관계가 등 비수열이다 자 그걸 좀 종합적으로 이제 활용해서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문제 읽었으니까 이제 계산을 좀 한번 해보자 자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주목이 되는 거는 얘가 개수공비가 1이에요 자 같은 모양 한 세트 한 세트 한 세트 계속 축소만 되기 때문에 자 문제 읽어보니까 한 변의 길이가 사인 정사각형 있고 1대 3 내분점이니까 얘가 1이고요 얘는 반원이야 그렇죠 얘도 일단 1이야 자 그럼 먼저 원이 두 개 있는 거와 똑같아 그럼 첫 번째 항은 2파이니까 먼저 쓰시고 자 1 빼기 자 그러면 뭐 하시면 될까 공비 일단 구하시면 되겠죠 이 문제 공비 구하자는 거야 자 공비는 이제 구할 때 제일 괜찮은 거는 도형의 전체 틀을 보셨을 때 얘는 4 되는 거 맞죠 그럼 나는 그 다음 정사각형이 얘를 보시면 되고 얘 일단 수직이니까 자 이거 길이를 자 얘는 구하는 데 집중하는 게 맞아 물론 이 도형 역시 내접하는 도형이죠 자 이 도형들 내접 내접 내접이니까 자 이 내접하는 거 지금 신경 쓰시면서 자 이제 표시할 거 한번 볼게요 자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근데 결국에 얘 길이가 4가 되니까 얘부터 얘까지를 자 값을 실제로 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자 먼저 첫 번째 주목되는 거는 이 원하고 지금 얘가 접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했을 때 얘도 무슨 질까 수직이 되면서 이거랑 이거 두 개 무슨 행할까요 평행하지 자 길이 표시 한번 해보자 1이고 3이야 자 그러면서 이미 닮은 비가 나오게 되죠 자 보세요 3대 1대 2루트이다 이렇게 일단 되지 자 그러면서 제가 미지수를 좀 잡으면서 일단 갈 건데 조금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아 먼저 얘가 3대 1대 2루트이다 이렇게 일단 써놓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얘가 4죠 그럼 너희 이거 길이는 자 이러면 돼 이거분에 이게 2루트 2분의 1이지 자 그래서 이거 길이는 4 곱하기 2루트 2분의 1이다라고 썼을 때 루트 2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봐봐 길이가 루트 2고 얘가 4야 자 그럼 이제 길이 b를 따져보자 자 길이 b는 루트 2대 얘는 4다 이렇게 일단 나오니까 자 이거 잠깐 제곱하면은 자 이런 식이야 2대 16이라서 1대 8이다 이렇게 일단 되죠 자 그럼 뭐라는 거냐면은 자 미지수 설정을 제가 이렇게 일단 좀 해드릴게요 선생님 얘가 루트 2대 4니까 자 얘 수직이야 자 얘 직가인 거 확실하죠 그쵸 그래서 1대 4에는 8이다 이게 일단 바로 일단 나오는 거고 미지수 잡으면 얘가 k면 얘가 8k야 그리고 얘 있죠 얘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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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 비슈얼이니까 자 2루트 2에 k다라고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목되는 거 이 도형들이 다 구조가 똑같은 상태가 돼요 그럼 저한테 이제 필요한 거는 선생님 얘부터 얘까지가 지금 일단 8k인 거 알았어 거기서 얘만 빼면 되는데 어 너무 신기한 거는 해들어봐 이거 길이랑 이거 길이 두 개 뭐 할까요? 같겠죠? 이유는 요 직가사각형하고 요 직가사각형 두 개가 자 얘는 합동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야 자 그럼 이제 좀 잠깐 써보자 내가 구하는 길이는 자 길이 b를 쓰자 자 길이 b는 자 요거랑 좀 다른 거야 실제 공비야 얘가 4죠? 그럼 4대 자 요기에서는 이만큼이 8k고 자 거기서 이거를 빼면 되니까 2루트 2에 k를 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요렇게 일단 돼 k로 묶어주고 8 빼기 2루트 2다 요렇게 일단 되시겠지 그럼 너는 k값을 구하는 방법은 자 요러면 되거든 얘랑 얘 두 개 닿으면 9k야 9k가 빗변이고 자 루트 2고 자 4가리니까 루트에 16다 2라서 얘는 3루트 2다 요렇게 일단 되실 거고 자 k는 3분의 루트 2다 요렇게 일단은 가시겠죠 그쵸? 자 그럼 집어넣자 자 얘가 3분의 루트 2야 자 뭐 계산 잠깐 해주면 4대 자 얘는 3분의 8의 루트 2 빼기 자 요거 계산하면은 3분의 자 얘는 4다 요렇게 일단 되실 거고 자 그리고 4를 일단 다 나눠보자 자 1대 얘는 3분의 2루트 2 마이너스 1이다 요렇게 일단 되시겠죠 자 기립이야 그럼 이거 제곱하면 뭐 나올까? 넓이 비니까 자 제곱할게요 제곱을 잠시 해주면은 자 1대의 자 9분의 자 얘는 8, 1, 9가 되죠 자 빼기 4루트 2다 요렇게 일단 되시고 아 공병들이 깔끔한 상태야 자 1 빼기 9분의 4루트 2라는 것은 1 빼기 했을 때 이거 사라질 것이고 9분의 4루트 2다 요것만 일단 남겠죠 자 이거 정리해서 계산해주면 답이 자 1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지 정리해봐 자 이거 이렇게 일단 날아가니까 4분의 9루트 2의 파이가 되겠지 자 괜찮고요 자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기서도 아셔야 될 거는 결국 이 집가석의 닮음 있죠 이건 거의 꼼꼼하게 모든 거를 다 점검을 해놓으셔야지 많이 여러분 일단 해결할 수 있다는 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얘기야 자 그리고 요기서도 도형들이 계속 같은 구조가 반복되니까 자 요거 잘 보세요 요만큼 길이랑 자 이만큼 길이 두 개 뭐 했었다? 같았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어디서 나온 거에요 중학교 수학이에요 이미 일단 다 알고 계셔야 되겠지 그 수업할 때 많이 얘기했던 거니까 자 그냥 이제 넘어갑시다 자 요정도 일단 보시고 자 답은 1번이고 자 3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나형 20번에 출제가 됐던 문제고 굉장히 이제 출제가 잘 됐어요 되게 깔끔하게 탁 떨어지거든요 자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비슷한 문제를 아마 드릴에서 한번 풀어본 적이 있을 거야 자 그리고 제가 콘크리트 때 뭐라는 설명드렸던 게 있어서 그것까지 활용 한번 해볼 거고 자 그리고 워크북에는 비슷한 게 너무 많긴 하죠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함수 GX가 4차 함수를 일단 정해됐어요 얘 4차 함수야 얘도 여전히 4차 함수가 되겠지 자 어딘가 한 구석은 무조건 특수할 거라는 생각은 반드시 하시면서 일단 가셔야 되는데 얘가 주장하는 바를 보니까 FX가 A 이상일 때 A보다 작을 때 이렇게 일단 함수가 갈리긴 했어요 자 여러분 당연히 경계적 마인드가 충분할 거니까 자 경계에 해당되는 것은 자 FX가 A일 때다 요게 일단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지 자 A 이상일 때는 F 그대로고 얘는 2A 빼기 F인데 뭔가 이제 범상치 않죠 항상 의심을 해보는 거야 얘네 둘을 봐봐 합이 2A로 일정합니다 합이 2A로 일정하다는 것은 자 평균이 자 A가 된다는 거야 그럼 이 그래프의 탄생은 자 얘를 Y는 A에 대해서 대칭시켰다는 거지 Y는 A에서 대칭시켰다 자 그럼 결국 F라는 그래프 개형을 어느 정도 찍고 일단 가셔야 되는데 함부로 막 찍을 수 없으니까 자 가번에서 힌트를 줍니다 아주 괜찮거든요 함수 GX는 X는 4에서만 미분이 안 된대 자 우리 지금까지 알게 된 거는 자 요런 식이야 Y는 A라는 라인이 일단 있을 거예요 자 Y는 A라는 라인이 있을 건데 이거에 대해서 위쪽은 그대로 살리고 아래쪽을 접는 거니까 아 결국에 얘를 자 얘는 보통 생각하는 X축으로 접자 이런 얘기지 자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얘가 4에서만 미분이 안 된대 X는 4에서 미분이 안 된다는 것은 얘를 보셨을 때 이런 느낌이야 결국 4차 방식이죠 자 방정식으로 해서 이런 실근이 자 4개야 뭐 이제 그냥 근이라고 쓰자 근이 일단 4개 그럼 이제 4에서 미분이 안 된다는 것은 4에서는 실근이 1개라는 소리고 그럼 나머지 3개는 자 중근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아프리카 모양의 사체 함수가 그려지긴 할 건데 자 개형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 자 그럼 요럴 거야 먼저 요렇게 일단 치고 가서 자 요렇게 일단 나와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럼 여기서 일단 접하는 상태야 얘가 4일 수도 있지 아니면 여러분 때에 따라서 뭐 뒤집힐 수도 있으니까 요렇게 가는 사체 함수가 나올 수도 있어서 자 요게 일단은 4일 수도 있죠 자 이 상태로는 아직은 일단은 결정 못죠 얘냐 얘냐 모르는 거야 근데 쥐를 더치에서 좀 그려보면은 이쪽만 접으면 되니까 이렇게 가서 자 요런 함수 나오실 거고 얘는 이렇게 가는 함수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자 얘는 여기서 미분 가능이고 얘는 미분이 안 된다는 게 일단 확인이 됐어요 자 이제 식으로 일단 쓰는 거야 자 나번 보자 자 나번에서 괜찮은 표현 GX에서 FX를 뺐더니 X는 2분의 7에서 최대값 이해를 가진대요 아주 괜찮은 표현이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결국엔 두 개를 뺐어 노란색에서 지금 흰색을 뺀 요 부분에 문제가 생길 거니까 자 요기에서 당연히 자 두 개의 미분 개수가 같을 때가 자 얘는 최대가 될 것인데 자 얘가 X는 2분의 7이야 일단 요 그림이 틀렸다는 거 바로 아시겠죠 왜 얘가 4니까 더 얘는 2분의 7이 작아야 되니까 그림이 뒤집혀야 되고 확인을 좀 해보고 이제 수정을 한번 해보자 자 이 값이 2A라는 것은요 얘가 A가 돼요 근데 여기는 Y는 A잖아 얘는 2분의 7,2의 A라는 거야 그럼 2A고 A니까 얘가 0이 돼야 돼서 아 얘가 2분의 7,0인 상태가 되면 좋다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일단 갔을 때가 되겠지 자 그림 그냥 뒤집은 거야 그래서 2분의 7,0 2분의 7,A 자 얘는 2분의 7,2의 A다 이렇게 일단 되면서 4차 함수가 완성이 되시겠죠 자 그러고 나서 결국 내가 구하는 게 F의 2분의 5 그러니까 식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구하는 것이 F의 2분의 5라는 것은 그냥 값을 알아내자는 건데 자 4차 함수 식은 막 쓸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축이 이렇게 있기를 해서 접하긴 하겠지만은 아 이 상태로는 그냥 쓰기 좀 힘들어요 그 우리 엮었을 때 Y는 A를 빼서 일단 잘 쓰겠지 자 첫 번째 방식 Fx-A는 이렇게 일단 쓰시고 여기서 4에서 식은 여기서 중근이니까 일단 X-4라고 쓰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3중근을 가질 건데 우리 3차 함수 비유가 4차 함수 비유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모르면 유튜브 보세요 자 일단 얘는 3대 1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얘가 2분의 7이야 얘가 4야 이거 간격이 2분의 1이죠 그럼 이거 간격은 자 2분의 3이 될 거니까 얘가 2라는 거 바로 일단 알 수 있을 거고 자 그래서 X-2에 3승이지 그럼 A가 구하려면은 자 이쪽을 보시면 안 되고 이걸 보셔야 돼요 F의 2분의 7이 얼마다? 0이다 이걸 쓰면 되니까 X라의 2분의 7을요 0-A다 이렇게 일단 되실 거고 2분의 7 빼기 4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자 그리고 2분의 7에서 1을 빼면 2분의 3이니까 자 얘는 8분의 27이 돼서 결국에 A값은 16분의 27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나왔어 함수 결정되니까 2분의 50번으로 뭐 하면 될까? 답을 내시면 되고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이것도 괜찮고 함수를 결정하는 관계에서 4차 함수의 탄생은 어디서 나왔을까? 3차 함수지 그래서 우리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이거 잘 봐봐 요거의 차이가 A죠 A만 구우면 끝나잖아 그치? 그러면은 함수값의 차이니까 얘부터 얘까지 함수값 차랑 똑같아 그럼 저 함수에 도함수를 그리면 되잖아 도함수 정적분이니까 자 이거 잠깐 보세요 감소 0 계속 감소 그쵸? 자 그리고 또다시 여기서부터 증가니까 자 이 도함수는 최고차한 개수가 양수인 자 최고차한 개수가 4겠죠 자 요런 3차 함수가 이렇게 일단 나올 것이고 자 그림 확인해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얘가 일단은 F'이다 이러시면 되겠지 근데 값을 알고 있어요 얘가 2라는 거 알고 있고 자 요기 있죠 자 얘가 2분의 7에서 얘가 2분의 7이지 자 그럼 요 넓이만큼 이만큼 뭐 했다는 걸까? 감소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 넓이 공식 우리 하나 배웠던 게 있어요 12분의 최고차한 개수 얘는 4죠 왜 어차피 X 4승 미분은 4X 3승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에서 이거 뺀다고 치면은 2분의 7에서 2 빼면 2분의 3이니까 자 2분의 3의 4승이다 요렇게 일단 되실 거고 3분의 1의 8분의 27이다 요렇게 일단 되면서 A값이 또다시 잡히겠지 자 그럼 결국 뭐냐 8이 아니라 16이죠 자 이거는 9가 되니까 결국에 16분의 아이고 계산을 잘못하네 잠깐만 얘는 3분의 1에다가 16분의 81이고 자 16분의 27이다 요렇게 일단 되겠지 그쵸 그래서 A값이 결국에 자 요거라는 것도 또다시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우리 뭐 3차함수에서는 넓이공식 써가지고 이차함수 관계 보는 거 많이 봤듯이 얘도 4차함수에서 굉장히 특이한 상태니까 이거와 관련된 넓이공식을 자 어느 정도 좀 챙겨놓고 가자 라고 제가 드릴할 때 얘기했었으니까 드릴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자 괜찮고요 자 그래서 답은 어쨌거나 2번입니다 자 아주 출제가 잘 된 문제지 자 4번 문제 야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나형 21번이고요 자 요 문제가 요소별로 되게 배울 게 많거든요 자 식도 잘 보셔야 되고 그림도 잘 보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문제를 풀 때 뭐 식을 먼저 쓸까요 아니면 그림을 먼저 그릴까요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자 둘 다 일단 동시에 일단 보시면서 결국 같은 상태라는 걸 일단 느끼셔야 되거든 자 근데 뭘로 출발할 거는 문제마다 일단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결정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함수 fx가 3차함수로 잘 잡혀있고 두 개 실수 m과 n에 대해서 자 gx가 자 여기 보시니까 3차함수라는 직선을 일단 잡혀있어요 자 그리고 a가 일단 0보다 큰 상태니까 자 요렇게 일단 보자 얘가 마이너스 a고 자 여기가 일단 a다 요렇게 있다고 쳤을 때 어 요 안쪽에서는 3차함수 fx가 되고 얘는 mx 플러스 n 자 그리고 mx 플러스 n이라는 자 직선이 이렇게 있죠 자 근데 문제 전제 조건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자 연속이지 미분간은 아니야 그냥 연속만 얘기하는 거야 자 연속일 때 얘기했으니까 다른 데는 별로 신경이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어디가 신경이 쓰냐 마이너스 a란 요 지점하고 이 a란 요 지점이 연결 지점이니까 아 직선하고 자 요 곡선하고 직선해가지고 대략적인 상황 이럴 거야 직선이 이렇게 일단 있을 건데 이 곡선이 요 점하고 요 점을 동시에 잘 지나가면 되겠죠 자 그러다가 만약에 통과가 아니고 접한다고 치면 뭐까지 가능할까 미분 가능하겠다라는 일단 생각이 드실 건데 자 여기서 이렇게 일단 보자 얘가 기본적으로 3차함수야 3차함수는 근이 일단 3개인데 여기서 실근한 게 실근한 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실근한 게 중근한 게 가능하지 아 그럼 미분 가능한 상태 분명 일단 가능할 수가 있어 근데 이건 안 돼 실수현체 미분 가능 안 돼요 왜 접하고 접하려면 몇 차식 돼야 돼? 자 기억 보세요 자 힌트를 좀 주죠 기억에서 a가 1일 때를 얘기를 했어 자 a가 1일 때 내가 구하는 게 m값을 구하는 거니까 두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자는 거고 자 그림 한번 그려서 일단 제가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3차함수가 잘 넘어가고 있어요 자 여기가 일단 이하 얘 1이고 자 여기를 제가 마이너스 1이라고 잠깐 더 주시면은 문제에서 원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있죠 자 여기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냥 3차함수를 생각하자는 거고 자 연결 지점 지나서는 요 두 점 지나가는 자 너네가 봐도 얘는 하일선이 되겠죠 자 하일선이 되실 거고 자 요렇게 일단 가시는 상태니 어 미분은 안 되지만 뭐는 맞을까? 연속은 맞다는 소리야 자 연속은 맞다는 소리고 그럼 요 점하고 요 점 해가지고 내가 구하는 게 기울기니까 자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으면 기울기 결정되고 직선 결정되겠죠 자 요 중에 파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무슨 사각형 만드실까요? 직과 사각형 얘는 차이가 2가 되는 게 맞고요 자 요 점에 좌표는 1,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이다 요렇게 일단 되니까 차이가 26이야 자 얘는 26이 되고 자 그래서 내가 구하는 m값은 2분의 26이라서 얘는 13이다 요렇게 일단은 되겠지 자 기억은 맞습니다 자 얘는 괜찮고요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니은에서 이제 물어볼 거 물어보죠 GX가 A에서 미분 가능하시대요 자 니은 잠깐 보자 얘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A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자 이거 역시 방정신 룰이야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차식하고 1차식이라는 직선이니까 자 근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나 이걸 일단 보자는 거니까 이미 일단 연속이려고 치면은 근 하나씩 가지되 여기서 미분 가능하려면은 실근 두 개니까 뭐 하는 상태일까요? 접하는 거지 그치 자 그림을 제가 너무 자세하게 그릴 수 없으니까 자 대략 요정도 일단 그려보자 자 요기를 제가 2라고 일단 잡고 자 이렇게 일단 나왔어 그럼 막 직선 그리다가 뭐 할 때 팍 찍으면 될까? 접할 때가 되실 건데요 자 보세요 선생님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일단 접하잖아? 아 그럼 여기가 A가 되고 마이너스 A는 아예 만나지 않으니까 안 돼요 자 그래서 요거 넘어가서 아래로 볼록인 요쪽에 있지 요쪽에서 접하실 거니까 이렇게 가서 상황을 만드시고 자 그럼 이제 제가 좀 색칠을 좀 할게요 저 G라는 함수는 G라는 함수는 직선하고 곡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먼저 요기가 마이너스 A고 자 요기가 접점이고 요기가 A야 방정식 롤리는 항상 잘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선생님 얘부터 여기까지 가서 얘 변곡점이고 이렇게 가시다가 자 나머지는 그냥 직선 자 그리고 얘도 자 얘는 직선 연결되니까 얘는 첨점인 거 알겠지? 얘는 접점이야 그래서 미분 가능한 상태가 되고 얘는 미분이 안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내가 구하는 거 M값을 구하죠 네 그럼 여전히 마찬가지야 얘부터 얘까지의 자 뭘 구하자 자 얘는 기울기를 구하자 자 그럼 여기서 방법이 두 가지인데 자 우리 첫 번째 그냥 저스트 계산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계산은 뭐냐 이전부터 이전까지의 평균 변화를 하고요 평균 변화를 하고 무슨 개수 같다는 거 풀면 될까? 미분 개수지 자 이거랑 미분 개수가 같다는 걸 풀어도 괜찮아 자 그럼 결국 뭐냐면요 요게 A고 A가 마이너스 A니까 차이가 2A 되는 거 맞죠 그럼 평균 변화율은 2의 A분에 자 그리고 나서 A 마이너스 2의 3승 빼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3승이다 요게 일단 평균 변화율이 될 것이고 자 그리고 미분 개수는 말 그대로 A에서의 자 접선의 기울기니까 우리 F' 구하자 자는 3의 X 마이너스의 제곱이니까 3의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다 요렇게 일단 되겠지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잠깐 좀 해주면요 자 요렇게 일단 돼요 2의 A분에 자 그리고 뭐 계산을 좀 하셔야 되죠 자 계산을 했을 때 자 요게 결국에 2의 A의 3승 자 더하기 24의 A다 요렇게 일단 되고 자 요거 계산 좀 하자 자 나눠주면은 A의 제곱 더하기 12다 요렇게 일단 되시죠 자 얘네 둘이 같다는 거 먼저 풀어볼게요 자 방정식이죠 자 풀어주면은 3의 A의 제곱 마이너스에는 12의 A 플러스 12가 이렇게 일단 되니까 얘랑 3의 A제곱 마이너스 12의 A 플러스 12에서 자 이거 이거 살아야지 자 그래서 결국 2의 A제곱은 12의 A니까 A제곱은 자 6의 A가 되고 A는 0은 안되니까 뭐밖에 안될까 6밖에 안된다 해서 자 6일 때 접한다는 거 알았어요 이거 괜찮아 자 그럼 뭐냐 내가 구하는 게 이제 미분계수니까 여기다 집어넣자 A다 6을 잘 집어넣으면은 3 곱하기 16이 되고 얘가 얼마가 될까요 어 48이다 요렇게 일단 나오겠지 자 그래서 일단 니은은 맞아요 자 괜찮고 자 이번 저스트 계산한 거야 자 근데 두번째 우리는 비유관계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자 그걸로 조금 멋지게 좀 풀어보면은 비유관계를 예외 없이 다 성립하는 거야 자 보세요 요기가 접하는 거고 자 요기가 일단은 교점이야 접점하고 교점에 몇 대면 내분점 2대를 내분점 또는 1대 1대 1 쓰면 되니까 어 변곡점이 2네 자 요기가 지금 A야 자 요기가 지금 2라는 거 알았어 자 그리고 나서 미분계수 같은 요 지점 요렇게 일단 있을 거고 자 요기가 자 마이너스 A가 되니까 자 이제 찾았으면 되겠죠 자 그럼 봐봐 사실 먼저 알 수 있는 거 요기가 지금 A였고 요기가 2였으니까 자 먼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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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균이 2니까 합이 4인 거랑 똑같아 자 그래서 요거는 4 마이너스 A다 요렇게 일단은 되지 자 그러면은 여전히 이거 3개가 또 무슨 차수열일까 등차수열이니까 자 얘는 가운데 거 2배 8 빼기 2의 A가 자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시고 자 결국에 A가 얘는 6이다 이렇게 일단 되시겠죠 그래서 A가 6이 있다는 거 또다시 일단 확인이 돼 자 이건 그냥 비율관계 승리지 비율관계 자 그리고 마지막 놓고 보니까 이렇게 돼 얘가 6이었고 얘가 2였고 4씩 빼면 되겠네 마이너스이고 마이너스 6이다 요렇게 일단 가시니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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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순서대로 잘 등차수를 이루었다 자 이건 뭐 기술적인 처리는 아니죠 당연히 이게 일단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런 거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3차함수 비율관계 대충 꼼꼼하게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시험 같은 경우는 모든 거를 다 대부분 알고 있다는 전제 그리고 사실 이거 뭐 알고 모르고 문제가 아니고 안목차이거든요 자 아무튼 계산도 괜찮지만은 우리 알고 있는 함수니까 가자 라는 얘기지 그치 어 제가 기억 잘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있죠 자 디귿을 좀 같이 해볼게요 디귿에서는 뭘 물어보시냐면 갑자기 부등식이 나오거든 자 여러분 이제 부등식을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하셔야 돼요 자 보니까 F의 A 자 빼기 E의 A의 F'의 A야 자 그리고 얘가 N뛰기 M의 A다 요렇게 일단 돼 있는데 자 이것도 아무거나 함부로 묻는 건 아닐 거고 자 그냥 대소관계를 묻는데 자 얘 잘 보세요 N뛰기 M의 A라는 게 도대체 대관절 뭘까요? 라고 탁 물어보면은 아무리 직선을 주지 않았을까 자 보세요 비교를 하자는 거야 공통된 상태를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 이건데 얘를 보시면은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에서 X는 마이너스 A일 때의 값이야 자 그리고 얘 있죠 자 얘 잠깐 볼게 F A에서 E A의 F'A를 빼자는 건데 여러분 아무래도 이제 그 나름의 축은 뭐 접선, 뭐 하일선, 곡선 이거 다르고 있으니까 F'A가 도입되는 방법은 접선밖에 없어요 자 접선 한번 써보자 Y는 A에서 F'A의 X 마이너스 A 더하기 F A다 해가지고 F A가 잘 나와 있어 그럼 너네가 봐도 여기서 이제 E A에서 마이너스를 만들어 주려고 치면 X에다가 마이너스 A를 집어넣는 거니까 아 결국 똑같은 상태다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 A의 F'A 더하기 F A다 요렇게 일단 돼서 자 결국 같은 상태야 그럼 얘가 결국 무슨 얘기냐면 문제에서 원했던 그 직선 있죠 이 직선은 할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접선일 수도 있어 자 상황이 딱 이런 거야 직선이 이렇게 일단 있습니다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마이너스 A에서의 값이 우변이야 근데 누가 더 커야 돼? 얘가 더 커야 되고 자 그리고 우린 기후기가 다 양수인 상태만 다루는 거니까 자 요렇게 일단 되자는 거거든 대략 해서 그래 접선을 그렸어 접선을 그려서 자 결국 여기가 지금 더 크셔야 되니까 요게 마이너스 A에서 값이 되겠지 자 이렇게 일단 더 크게 만들자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자 우리 아까 이제 좀 확인했던 거 니은을 왜 물어봤나 좀 생각해 보면은 얘는 결국 이 상태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내가 원했던 그 직선하고 접선이 뭐하는 상태일까? 일치하는 상태야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이 점 연결해서 이렇게 일단 가는 자 요 할선이나 접선이 우연치 않게 뭐했다는 소리일까? 일치했다는 거지 자 근데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얘가 직선이고 자 그 다음 요게 일단 접선이야 얘가 더 크려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자 얘는 직선의 기울기보다 더 뭐해야 될까요? 작아야 된다는 게 일단 결론이야 왜 그래야지 얘가 더 위에 있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? 자 그래서 우리 아까 계산한 게 있어서 요걸 좀 활용할게요 그럼 니은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같다는 거 풀게 일단 만든 거니까 아 직선은 평균 변화율이야 그럼 이제 평균 변화율은 아까 이제 구한 거 보니까 a제곱 더하기 10이죠 자 직선의 기울기가 누구보다 더 커야 돼? 접선보다 커야 돼 접선은 아까 이거였지 자 그래서 얘는 이거에 3의 a제곱 마이너스 12의 자 얘는 a 플러스 10이다 이렇게 일단 되실 거고 자 이거 이거 날라가죠 자 그럼 옮겨주면은 자 얘는 3의 a의 제곱 자 이거 이제 이렇게 옮길게요 자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아이고 3의 a제곱이 아니지 이렇게 옮기자 마이너스 2의 a의 제곱 더하기 12의 a가 자 0보다 큰 거고 어 다 마이너스 2로 나눠줄게요 자 그러면은 자 얘는 a제곱 마이너스 6의 a가 0보다 작은 거니까 a는 0하고 자 6 사이고 자 자연수는 또다시 경계해서 뭐가 된 걸까 1,2,3,4,5 가리겠지 그래서 5개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어 여러분 좀 이제 뭐 그림을 좀 하나 그려주면은 자 여기로 와서 제가 이 상황을 좀 나타내줄게요 자 보세요 이 그림 좀 재활용하자 만약에 2라고 칠게 자 2부터 마이너스 2는 이렇게 있어요 얘부터 얘까지의 자 얘는 뭐가 될까 이게 할선이야 또는 직선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의 접선 얘가 기울기가 더 작기 때문에 이게 더 위에 있다는 걸 그림으로 일단 파악이 되겠네 여러분 이제 니은을 풀 때 얘를 잘 푸셨다면은 초기 왔을 거야 이건 경계지 매우 특수한 접할 때 경계니까 얘를 경계로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라는 이제 문제가 되겠지 자 그래서 아주 관점이 괜찮아요 이해하시겠어? 어 정말 괜찮은 문제야 자 요정도 일단 보시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네 여러분 이제 이 생각도 하셔야 돼 내 그림을 이렇게 그리겠으나 사실은 그 A라는 지점 출반대는 똑같지 그럼 이제 그림 좀 수정하면 이렇게 돼요 파악은 됐으니까 마이너스 A가 있고 A 이렇게 일단 있어요 자 요게 일단은 직선이야 이게 직선이고 자 그리고 나서 얘가 더 위에 있으려면은 자 요게 똑같이 출발해서 이렇게 일단 가는 거고 자 요게 더 위에 있고 얘가 접선이죠 그럼 어쨌거나 누구의 기울기가 더 커야 돼? 직선의 기울기가 더 커야 되는 건 자명하니까 요게 사실은 조금 더 올바른 그림이지 왜? 연속이니까 출발하는 지점 뭐 해서? 같아서 자 요정도 일단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어렵지 않을 거고 자 그래서 답은 기형, ㄴ, ㄷ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우수한 문제 정말 잘 만든 문제야 자 괜찮고 자 5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건 나형 27번 문제고요 자 저는 확인 한번 해볼게요 다항함수 fx로 돼 있어 자 fx가 다항함수야 그럼 여러분 이제 최악의 경우 뭐 이제 최악이라는 얘기가 좀 그렇지만은 막판에 저 f의 식을 실제로 써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유연하시고 자 그런 다음에 나온 거 한번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1부터 x까지의 2x-1에 자 ft의 d의 t야 자 얘가 x의 3승 더하기 ax 플러스 b다 해가지고 자 요렇게 자 얘는 식이 써져 있죠 자 내가 구하는 게 40 곱하기 f이니까 함수를 알아내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확인할 거 얘는 변수가 dt야 적분 변수가 t인데 지금 나와있는 얘 있죠 이 안쪽에 x가 섞여 있으니까 아 변수 분리를 내가 먼저 잘 해야 되겠구나 이게 일단 첫 번째니까 자 요렇게 일단 써볼게요 얘를 앞으로 빼자 그럼 2x-1에 바로 이제 뺄 수 있지 자 1부터 x까지의 ft의 d의 t가 되시고 자 식은 똑같으니까 여기 두실 건데 나름 관찰을 좀 이렇게 돼요 얘가 3차식이에요 얘가 1차식이야 뒤에 있는 얘가 몇 차식 돼야 돼? 2차식 돼야 되니까 이 안쪽에 있는 식이 뭐냐에 따라서 일단은 갈리지 않을까 그럼 당연히 적분 결과 2차니까 얘는 1차일 수밖에 없다 요것도 일단 해볼 만한 얘가 되겠지 아 그래서 만약에 식을 쓰려면 써도 괜찮은데 나는 아직 9지 자 그럼 봐봐 첫 번째 대입을 합시다 대입을 할 건데 얘를 하나씩 없애는 방향으로 대입을 하셔야 되겠죠 얘를 0을 만들면은 x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돼 그럼 좌변은 0이야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8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a 플러스 b다 요렇게 일단 되니까 하나 더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될까? 1을 넣자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얘는 1에다가 0이니까 0이고 자 얘는 1 더하기 a 플러스 b다 요렇게 일단 돼서 자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뺍시다 자 빼주면은 2분의 자 얘는 a가 되실 거고 자 얘는 마이너스 8분의 7이 될 거라서 a 값이 마이너스 4분의 7이야 b 값은 뭐 집어넣으면 나오니까 잠깐 두시고 자 내가 이제 구하는 게 f1이었으니까 아 이 식을 항등식 삼아서 뭐 하면 될까요? 미분하시는데 자 요거를 그대로 씁시다 고배믹법 써주면 돼요 두 배의 인테그라 1부터 자 미분한 거야 1부터 x까지 ft의 dt야 각이 나오죠 1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거 2x 마이너스 1의 fx가 되시고 3의 x의 제곱 플러스 a니까 a는 나와있지 자 그리고 x에다가 1을 넣어주면 사라지고 1 넣어주면 f의 1이 3 플러스 a야 그럼 아까 a가 마이너스 4분의 7니까 3 빼기 4분의 7이 되고 4분의 5가 되겠죠 자 그럼 내가 이제 구하는 것이 자 얼마일까 어 40 f1이니까 40 곱하기 4분의 5를 하시면 얘는 50이다 요렇게 일단 되겠지 아주 좋은 문제야 아주 잘 만들어진 문제 어 근데 이제 이럴 필요는 굳이 없었어 이 f가 다항식이라 줬으나 뭐 인문계시험이잖아 이제 주긴 했으나 얘를 막 만들어서 일단 갈 필요는 굳이 없었으나 여러분들 만들고 싶은 친구는 만들어보세요 이제 만들어봐 말리지 않아 여기지 상관없죠 자 그래서 아주 특이했던 거는 대입할 때 두 개씩의 고부로 표현이 있을까 더블로 한 큐에 처리할 수 있다 어 이런 아름다움이 있었던 문제지 되게 잘 만들어진 문제야 아주 좋죠 아주 좋아요 괜찮고 자 그럼 정리하고 저는 칠판 정리하고 이어서 30번 마지막에 6번 문제 있죠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에 6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사관학교 나형 30번이고요 어 굉장히 잘 만들어진 문제야 근데 요게 학생들은 이제 뭐 직관적으로 찍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긴 하거든요 자 이제 확인 한번 해봅시다 두 이차함수 f랑 g가 있고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hx가 0부터 4 사이에서 자 요거 이제 x라고 일단 결정이 되어있고 요게 f인 이차함수 g인 이차함수야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아무 조건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f랑 이차함수는 미지수가 자 얘는 3개야 g도 3개야 그럼 조건이 6개가 필요한 거야 그래야지 일단 결정이 되겠지 자 어쨌든 갈 길이 험난한 거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막 주진 않을 거니까 자 연결된 거 보니까 0부터 2까지 2, 3, 3, 4 이렇게 일단 되어있고 자 가번 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가번 자 모든 실수 x야 항등식이죠 어 요 표현은 우리 꽤나 많이 봤던 것 같아 자 나와있는 거 보니까 hx가 hx-4 더하기 k니까 자 우리 이제 요렇게 일단 보자 요렇게 보면은 주기함수야 평행이동 그 주기랑 평행이동이 섞여있는 형태죠 자 일단 얘는 주기랑 자 평행이동이 섞여있는 형태 어 잘 모르겠다고 그럼 이러면 돼 x 대신에 x 플러스 4를 잠깐 넣어보자 h의 x 플러스 4가 자 x 플러스 4 집어넣으면은 h의 x 플러스 k가 되니까 이거 역시 주기랑 평행이동이 섞여있는 형태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잘 얻어낼 수 있겠지 자 이건 이제 괜찮고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 0부터 4까지 이만큼 있는 게 4부터 8까지 올라가고 k가 양수라면은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일단 가지 않겠어 자 이렇게 일단 결정이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 번 있죠 미분 가능하다고 줬어요 자 그럼 결국 이 얘기야 이 함수가 계속 비슷한 모양이 계속 반복이 되긴 할 건데 이제 2부터 4까지 아직 안 채워져 있거든 자 근데 이걸 먼저 해보자 자 여기가 0,0이죠 그럼 4를 집어넣으면 k인데 모르니까 얘를 4,k라고 두면은 자 여기가 지금 연결점이 되면서 훌렁훌렁 일단 넘어가셔야 돼 자 근데 문제는 2에서도 연결이 돼야 되고 3에서도 연결되고 4에서 또다시 일 때 연결해서 계속 일단 넘어가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다번 있죠 자 다번을 보니까 0부터 4가의 정적분이 6인 그 상태를 맞춰주고 자 이거 먼저 수고하자 마지막 구하는 게 h의 2분의 13이죠 그럼 h의 2분의 13 h의 6.5니까 없어요 지금 그럼 당연히 앞으로 당겨서 일단 구하셔야 되니 자 요 식의 관계를 써주면은 h의 2분의 5 더하기 k랑 똑같아 2분의 13 집어넣은 결과랑 똑같을 거야 자 그럼 내가 필요한 거는 h의 2분의 5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차함수 f가 되니까 f의 2분의 5를 구하시고 자 거기에다가 k값까지 알아야 해서 얼마만큼 이동됐나까지 일단 점검 을 하자는 거겠죠 자 그럼 먼저 제가 좀 식을 좀 써놓고 이제 다번까지 좀 동시에 한번 봐드릴게요 다번을 지금 먼저 좀 약간 보시면은 0부터 4까지 자 h를 정적분한 게 6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결국에 얘 부터 얘 까지는 직과 이등변이니까 자 2라는 걸 다 이미 알고 있고 자 2부터 4까지를 잘 채우셔야 되는데 자 입문계도 요 정도는 좀 아셨으면 좋겠어 어차피 적분은 넓이 베이스 또는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베이스니까 2부터 4까지 해서 자 여기가 지금 2니까 이렇게 일단 닫으면 이게 정사각형에서 이게 일단은 4야 그러면은 이차함수가 막 폭풍 올라갈 수는 없고요 아무래도 이 수면 근처에 일단 왔다 갔다 해서 연결이 잘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염두해 주시고 얘는 관계식으로 일단 쓰시면 돼 그럼 지금은 이렇지 않을까 싶어 0부터 4까지인데 어차피 내가 0부터 2까지는 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2부터 3까지 f에다가 자 3부터 4까지 g까지를 더한 이 값이 자 얘는 4다 이거는 언젠간 일단 계산식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서 이제 미분과는 좀 해결할게요 여기가 연결 지점이야 2에서 함수 값하고 무슨 개수 같아야 될까 미분 개수 같아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f의 2랑요 자 얘는 f의 2랑 얘가 2랑 똑같아야 되고 자 그리고 미분은 가능하니까 접해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일단 가서 이걸 접선으로 쓰면 되고 아니면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건 모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f'2는 1이야 자 근데 여러분 이 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말고는 알아낼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이차 함수는 ax²bx²c라고 치면 미지수가 3개인데 난 두 개밖에 모르니까 자 저걸로 이제 조건 부족이야 자 그럼 다른 것 좀 한번 보자 그 다음 거 어 뭐를 볼까요? 그래서 지금 여기 있죠 여기서 g가 또 연결이 일단 잘 되고 자 이 직선이 이렇게 일단 잘 따라오셔야 되고 왜 그대로 이동된 거니까 그럼 여기서도 아 4에서도 자 이것도 알 수 있어 g의 4라는 것이 k야 g'4라는 것은 1이다 해가지고 이거 역시 일단은 잘 써지셔야 되겠지 근데 이것도 역시 조건 부족이야 그럼 중간에 남아있는 거 2랑 3의 관계가 되는데 2랑 3의 관계에서 2하고 자 얘는 3의 아 2랑 3이 아니고 f랑 g의 관계에서 3이 연결 지점이니까 결국 f의 3하고 g의 3이 같아야 되고요 f'3하고 g'3이 같아야 되니까 자 요거는 이차 함수 두 개가 얘는 3에서 접한다는 얘기랑 똑같지 자 등대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거 다 썼어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일단 있으니까 자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 선생님 저는 뭐랄까 어 이 상태에 식을 막 쓸 건 아니니까 식을 엮어서 쓰되 자 먼저 알 수 있는 건 얘가 접선이야 이차 함수 이런지 이런지 모르니까 최고차항을 몰라요 그럼 어쨌거나 빼서 쓴다고 치면은 f의 x 빼기 x가 되고 얘가 접선이야 근데 이게 2차야 그럼 당연히 중간을 가질 거라서 최고차항에서 a라고 일단 두시고 x 마이너스의 제곱이다 요렇게 일단 쓰시면 되겠지 그럼 자 얘는 이렇게 쓴 거 자체가 이 모든 걸 다 썼기 때문에 자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요게 나와있는 이 직선은 요 x를 평이도 신기고 하니까 x 플러스 4 자 얘는 미안해 자 얘는 x에다가 기울기 1인 상태에서 얘를 지나가니까 x 마이너스 4 더하기 k다 요렇게 일단 쓰시면 되겠지 자 요 직선은 요게 그냥 평이도 된 상태야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야죠 g에서 빼면 되니까 g의 x 빼기 자 얘는 x 마이너스 4 더하기 k다 이렇게 썼을 때 최고차항 기술은 몰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b의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다 요렇게 일단 쓰시면은 전혀 무리가 없겠지 그러면서 자 이거 역시 해결이 되고 소멸이 된 거야 그러면은 자 남아있는 거 얘를 잘 엮어야 되니까 자 이거 의미를 알겠죠 x는 3에서 두 개의 이차함수가 뭐한다는 소리니까 접한다는 소리지 자 그러면은 자 먼저 이렇게 하자 두 개를 먼저 차를 구할게요 차를 구했을 때 자 먼저 얘는 f 빼기 g를 하면은 자 a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x야 마치 3에서 값이 똑같아야 돼 차 말고 그냥 갖다라고 쓰자 그냥 갖다라고 쓸게 차 좀 지우고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b에 x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4 더하기 k다 이렇게 일단 되시고 여기서 사실은 우리 너무 알고 있는 게 많아서 그냥 이래도 괜찮거든요 두 개를 뺐을 때 접하니까 3에서 인수 두 개니까 완전 지식되지만은 지금 최고차항의 수가 너무 복잡해질 거라서 그냥 나면 계산할게요 자 그럼 먼저 이렇게 일단 쓰자 요게 지금 f고 요게 g야 그럼 3을 집어넣으면 x가 3 가끔은 계산도 해봐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난 시험장 할 거야 a 더하기 3 3 집어넣으면 얘는 b야 3 집어넣으면 자 얘는 k 마이너스 1 이렇게 일단 되겠지 그쵸 자 그리고 자 x는 3에서 얘는 함수값이었고 자 미분계수 보자 x는 3에서 그럼 도함수 어차피 구해야 된다 도함수 미분암호 해봅시다 자 2의 a의 x 마이너스 더하기 1이야 자 그럼 3 집어넣으면 자 얘는 2의 a 플러스 1이다 요렇게 일단 되고 얘는 2의 b의 x 마이너스 4 더하기 1이다 요렇게 일단 되실 거니까 3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의 b 플러스 1이라서 어? 엄청난 이제 발견 하나 하거든요 얘랑 얘 사라지고 a가 마이너스 b라는 것은 둘의 최고차항 개수의 뭐가 반대라는 수입니까 부호가 반대라는 수입니까 모양이 똑같다는 거야 괜찮지? 그러면은 자 요식 잠깐 보자 g의 x는요 b가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의 x 마이너스 4의 제곱 자 더하기 x 마이너스 4 플러스 k다 요렇게 일단 써지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a 같은 경우는 요렇게 일단 되니까 자 얘는 g의 fx가 a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자 얘는 더하기 x다 요렇게 일단 써지겠지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요식이 있었죠 자 요식 보세요 b가 마이너스 a였어 자 b는 이제 없애는 방향으로 갈 거야 자 그러면은 e의 a 마이너스 k가 자 옮겼을 때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이제 값을 하나 더 알면 나머지 다 구할 수 있으니까 관계 시간은 더 필요하거든 자 그때 쓰셔야 되는 게 얘입니다 이제 a를 쓰셔야 돼 자 어쩔 수 없이 계산을 제가 좀 할 거야 계산할 건데 어 여러분 시험장에서 이 정도 계산은 뭐 견디셔야 되니까 제가 그냥 해드릴게요 자 2부터 3까지 f니까 얘야 그럼 a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x 그냥 적분하시고 괜찮죠 자 요거 먼저 적분하자 자 얘는 적분하면 3분의 a의 x 마이너스 2의 3승 자 그리고 나서 더하기 2분의 1의 x의 제곱 이렇게 일단 되고 2부터 3까지니까 어 3 집어넣으면은 3분의 a 2 집어넣으면 4라 했죠 자 그리고 나서 더하기 2분의 1의 9 빼기 4니까 5다 요렇게 일단 되겠지 어 하나 나왔어 자 그 다음에 g 적분하자 3부터 4까지 아 좀 짜증나지만 평이동 쓸 겨를도 없어요 그냥 갈까? 평이동 써볼까? 자 그럼 이렇게 돼 여기다 지금 요식을 집어넣는 건데 어차피 어 접분과 좀 길다고 치면은 x 대신에 자 요렇게 일단 쓸게요 0부터 1까지로 바꾸세요 바꾸시고 자 그리고 얘는 x 마이너스 별 의미가 없겠다 그냥 계산하자 그게 더 빠르겠다 자 적분해주면은 마이너스 3분의 a에 x 마이너스 4에 3승 더하기 자 얘는 요렇게 일단 쓸게 2분의 1의 x의 제곱 자 빼기 자 얘는 더하기 마이너스 4 플러스 k의 x 요렇게 일단 되시고 자 얘가 3부터 4까지야 자 그럼 잠깐 집어넣어보자 마이너스 3분의 a에 어 4 집어넣으면 일단 살아야지 그치 3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이제 플러스 1 요렇게 일단 될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그리고 2분의 1에다가 16에서 9 빼면 7이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4 플러스 k 요렇게 일단 되실 거니까 자 얘는 이제 2개 더하는 거야 근데 더하려고 하니까 어 갑자기 얘랑 얘가 훅 하고 사라지겠지 그쵸 얘랑 얘는 6이야 더하기 마이너스 4 플러스 k 해가지고 자 요거의 값이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4가 나오게 만드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니까 요게 k 값이 일단 등장이 됐어 자 k 값은 자 계산했을 때 자 k 값은 자 얘는 2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자 요렇게 일단 잘 계산이 되고요 자 요게 k야 그럼 k가 나왔으니까 미안 자 k가 자 얘는 2가 되니까 2에 a가요 자 얘는 옮겼을 때 마이너스 2라서 a는 마이너스 1인 거를 알았어요 그럼 b는 뭐가 되겠어 1이다 요렇게 일단 되겠지 그럼 먼저 답을 좀 쓰고 내가 그림 좀 다시 한 번 보여줄게 내가 구하는 게 아까 얼마였어? 어 여기 있죠 f의 2분의 k인데 k가 일단 2인 걸 잘 알았고 f의 2분의 5는 자 이제 요식에다 일단 집어넣자 a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어 2분의 5 빼기 2하면 2분의 1이고 제곱하면 4분의 1 더하기 2분의 5다 요렇게 일단 되니까 4분의 14분의 9에다가 더하기 2하면 4분의 17이다 요렇게 일단은 되겠지 그래서 얘는 답은 21이야 자 요렇게 일단 되는데 어 정답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이 문제도 이런 나름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뭔가 좀 사실 이럴 수도 있었어 정말 눈치가 좋은 친구는 그냥 이랬을 거야 이만큼 안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2차 함수 접한다고? 뭐 이러면 되지 않을까? 이렇게 일단은 가서 잘 접하고 점대칭이고 이렇게 가면은 이 보안된 거 보안된 거 들어가서 되지 않을까? 어 이게 만약 문제가 3차 함수였으면 사실 나는 그렇게 풀었을 거야 근데 이게 2차 함수에 문제가 좀 파괴가 된 거고 그래 나서 이렇게 연결되면은 미분 또 가능할 거니까 문제는 없긴 하겠지 물론 틀림은 없으나 나는 그래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어 처음부터 팍 찍을 수는 없죠 찍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계산에 다시 식을 써보니까 다 이렇게 일단 된다는 거 알았지 처음부터 이러긴 좀 그래 왜 그러냐? 사실 이럴 수도 있잖아 얘가 이렇게 일단 가서 뭔가 엉사하게 이렇게 막 내려가서 막 가다가도 분명히 뭐 할 수 있어? 보완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팍 찍을 수는 없다는 얘기야 도박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 다음부터 그런 이유가 있고 이 문제는 뭘 시사하는 걸까? 아 다감수끼리는 결국에 자 빼서 쓰는 게 일단 훨씬 더 유리할 거다라는 그런 관계를 주는 문제가 되겠지 아무튼 저는 괜찮다고 봐야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는 보시고 자 그리고 이 표현은 괜찮아 주기 함수나 평행이동이 계속 일단 뭘까? 반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정도는 보시고 자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 자 우리 본 수업에서 다시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본 수업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